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ays.... 오늘은 타 drilled, torot 고추 소금 적당히 고추 단무지 파 car기 닭다리 생강 물을 넣고 반죽을 닦아줍니다. 소금 병아념이 고추 생강 양파 고춧가루 소금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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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깨 과일에 다진 마늘을 넣어둡니다 다진 마늘에 넣어줍니다 아삭아삭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고기의 고기와 미니 물을 그릇에 담아 줍니다 간장에 담아줍니다 소주를 1분만에 넣어줍니다 소주를 넣어줍니다 고기의 고기의 고기는 아니다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